안녕하세요. 행정중신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실의 한다송 사무관입니다. 마스크를 벗고는 처음 인사드리는 영상 같은데 이번에는 현장 멘토링 모임 2편이에요. 이전 편에서 현장 멘토링 모임이 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편에는 건설 현장이 좀 생소하다 싶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멘토링 모임을 통해 개선됐던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다용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용도실은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벽을 기준으로 집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 멘토링 모임에서는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용도실에도 난방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외기실로 가볼게요. 실외기실에는 환기를 위해서 시스템 루버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강한 비바람이 불면 열어놓은 시스템 루버창을 통해서 종종 실내로 빗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빗물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기계가 고장 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현장 멘토링 모임에서는 공사할 때부터 배수구멍을 만들어서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로 가볼게요. 욕실 안에 있는 샤워부스는 대부분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간혹 충격 때문에 샤워부스가 깨져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에 열 처리를 해서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커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다면 소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공유하시고 계세요.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께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행복천은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께서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건설 현장 멘토링 모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행복도시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궁금한 점도 질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천은 SNS에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은 감사한 마음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